무릎으로도 이렇게 귀닫게 해서 무릎만으로 아이고 잘 안된다 잘 안쓰고 안녕하세요 그 영상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다 가지고 왔어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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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위험해? 네. 물에서 많이 하고싶어. 손으로 쓰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. 예. 연습을 해봐야죠. 저어드릴까요? 아냐아냐. 일단 물에서 타고 그 다음에. 헤도 다칠 위험이 많아서. 이게 손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. 그게 가능한데. 아직까지는 그거 없거든. 딱 보면 알아. 그 정도 하려면. 내 팔로 내 체중을.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.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. 벌써 해가 많이 떠올랐네.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고.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. 벌써 해가. 뭐야. 한. 5도. 5도에서 10도 정도. 올라와 있네요. 365도. 1시간에. 몇 돌 도는 거야. 24시간이니까. 15도. 15도 도는 거네. 흑, 10도. 아니, 10도 아니구나. 그러면 한. 5도 정도 올라왔겠네. 3도. 5도. 2도. 5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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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도.